농업 분야에서도 요즘 건강이 화두인데요. 특히 농업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부가가치도 높이는 치유농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법이 마련되고 시행에 들어가면서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간기획 농업이 미래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화사한 배꽃이 만발한 과수원에서 명상을 하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며 꽃향기도 가득 마셔봅니다. 말린 꽃잎을 붙여 나만의 작품을 만들고 배나무를 새가족으로 맞아들이기도 합니다. 힐링을 접목한 치유농업이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또 농가의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로 주목받으면서 관련 법이 만들어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찾아오질 못하셨는데 이제 치유농업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많은 고객분들이 찾아오셔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북에서도 치유농장 18곳이 만들어져 과수와 원예, 장담극이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치유농업센터도 구축됩니다. 경북농업기술원에 내년 9월까지 10억 원을 들여 시설을 조성해 치유 콘텐츠를 개발하고 치유농업사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치유농업은 국민건강증진은 물론 농가의 새로운 수익 창출 분야로 성장할 수 있어 위기에 놓인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치유효과가 입증되면서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